자 오늘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언제나 끝 무대는 네 최고의 가수가 그 데미를 장식하게 마련이죠 자 오늘 이 아음이 있는 이달의 예술단의 무대 이 무대의 데미를 장식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이분의 무대 여러분 정삼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가 박수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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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다른 멤 roz가 만나를 Sapphire 네가 먼저를 Señви다봐라 마っと 의심하고 행복하며 겠던 날인데 뭐 같은 왜 그리도 쉽게 되는 거야 우리도 둘째 안하고 맘에 뵙게 하면서 나의 사랑 하나냐고 모든 것들은 저 하늘의 변을 해며 내 세상이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봤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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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없냐고 이건 너의 신념일 거야 진짜 내일로 내일로 내 마음은 나는 너만 모습을 마치고 이 남자를 믿어라 자꾸 손을 들려 힘차게 네가 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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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늘의 변을 해며 내 세상이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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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없냐고 네가 넘는 걸 믿어라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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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ated 주님 감사합니다 앵쿨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래예술단 공연을 마칠 거예요 즐거우셨죠? 예 즐거우셨죠? 예 정말 이 분위기 그대로 내년에도 좋은 무대 만들어서 꼭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